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구축 방안 여덟번째 플랫폼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시스템 장애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 장애를 구분하고 정리해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. 그래서 사례 분석을 미리 정리해 놓습니다. 하드웨어적인 부분, 소프트웨어적인 부분, 네트워크 장비 장애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관련돼서 담당자가 결근했을 때는 후임자가 대응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켜서 장애 대책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.